나무 올라갑니다 나무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안 보인다 좀만 더 올라가줘 형이도 상당히 귀엽습니다 말레이시아 판다들이 왜 귀여운지 알겠는게 말레이시아 사육사님들 되게 이쁘해 주셨거든요 이쁨 받은 판다들이 확실히 귀여워요 이쁘고 근데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잘 모르신다는데 판다기지 직원분들 와 형이도 완전 귀엽네 푸바오 상향이다 완전 와 형이도 완전 귀엽네 푸바오 상향이다 완전 잘 올라간다 기술자 오오 어이구 앉았네 귀엽다 이 턴 오우 오우 안돼 안돼 너무 아슬쩍한데 아 이거 안 감사합니다.